AWS 이노베이트 행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자 아키텍트 이수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의 머신러닝 서비스인 SageMaker와 SageMaker Jumpstart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사례에 대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션 진행 순서를 안내 드립니다. SageMaker Jumpstart에 대해서 소개하고 Generative AI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개념과 데모 그리고 Jumpstart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ageMaker Jumpstart를 소개하기 전에 SageMaker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 드리고 SageMaker Jumpstar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SageMaker는 비즈니스 분석, 데이터 과학자, MLOps 엔지니어가 머신러닝 전문 지식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 사례에 맞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 학습,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머신러닝 서비스입니다. 비즈니스 분석가는 SageMaker Canvas의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SageMaker Studio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준비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빌드, 학습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SageMaker MLOps를 사용하여 대규모로 모델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 학습 및 배포할 때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고객의 의견을 통해 수집된 주요 문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한 구축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만큼 머신러닝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데이터는 머신러닝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하려면 먼저 대량의 데이터에 레이블을 지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하기 어려운 데이터 과학 도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의 각 부분별로 사일로화 되어 있습니다. 넷째, 개발팀은 프로토타이핑, 개발, 테스트, 검증 및 프로덕션을 위해 서로 다른 환경을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이러한 환경 전반에서 일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궁극적으로 모델을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것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아마존 SageMaker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대량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레이블을 지정하고 머신러닝을 위해 처리합니다. 모델 빌드와 학습 단계에서는 코드가 필요 없는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분석가를 비롯한 더 많은 사용자 그룹이 스스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직 전반에서 MLOPS 사례를 자동화하고 표준화하여 수만 개의 모델을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SageMaker Jumpstart는 SageMaker의 모델 빌드 단계부터 시작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마존 SageMaker Jumpstart는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솔루션을 즉시 사용하거나 특정 비즈니스 문제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므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구성 요소를 함께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300개 이상의 오픈소스 모델을 배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클릭 한 번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모델 허브에 머신러닝 모델과 알고리즘이 포함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시작하여 모델 허브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 사전 학습된 기본 모델,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및 참조 아키텍처를 포함하여 프로덕션 출시에 필요한 모든 AWS 서비스로 사전 구축된 솔루션이 포함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다른 사람들과 모델 및 노트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Generative AI의 개념을 살펴보고 SageMaker Jumpstart에서 어떻게 Generative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Generative AI란 무엇일까요? Generative AI는 대화, 스토리, 이미지,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AI의 한 유형입니다. 모든 AI와 마찬가지로 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며 사전 학습된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대형 언어 모델인 GPT 3.5 또는 Bloom, 텍스트 이미지 변환 모델과 같은 오늘 나라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여러 도메인에 걸쳐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물 작성, 이미지 생성, 수학 문제 풀이, 대화 참여, 문서 기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Generative AI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처음부터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이 아닌 일부만 사용하여 비즈니스에 차별화되는 도메인별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I ML을 위한 AWS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프로바이더, 튜너, 컨슈머로 페르소나를 분리하고 있으며 페르소나에 따라 주로 사용하게 되는 머신러닝 서비스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Generative AI를 위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배드락,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으며 오늘 주제인 점프스타트 역시 Generative AI를 AWS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SageMaker 점프스타트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반 모델을 온보딩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용자가 액세스하고 사용자 지정하여 기계학습 수명 주기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점프스타트는 디지털 아트 제작과 같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의 사용 사례를 위한 스테이블 디퓨전, 텍스트 요약, 질문 답변, 번역을 위한 GPT-2, 블룸, 알렉사 TM과 같은 다양한 자체 생성 AI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점프스타트에서는 어떠한 원리를 통해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하여 기본 제공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칩니다. 이 역시 SageMaker 점프스타트에서 UI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하여 모델을 배포하고 추론을 위한 AP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SageMaker 점프스타트를 통해 라마2 모델을 검색, 배포 및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라마2는 최적화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자동 회기 언어 모델입니다. 라마2는 영어로 된 상업 및 연구용이며 10억개, 130억개, 700억개 등 다양한 매개변수 크기와 사전 학습 및 미세 조정된 변형이 제공됩니다. 데모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계로 모델 공급자가 제공하는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두번째로는 라마2 모델의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여 배포합니다. 세번째로는 라마2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모델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우선 SageMaker 사용을 위해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표준 설정을 선택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액세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디폴트 VPC를 선택합니다. 본 데모는 표준 설정을 통해 도메인 생성 시 어떤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점프 스타트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값들을 변경하지 않고 도메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생성 후에 도메인에 소속되는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프로펠의 이름을 원하는 사용자로 넣거나 기본 값을 사용하여 사용자 생성을 완료합니다. 도메인 생성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 설정 값을 통해 사용자를 생성하고 SageMaker Studio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스타트 메뉴를 선택하면 카테고리별 다양한 모델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생성해 볼 라마 툴을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라마 툴 챗 모델을 선택하여 배포 설정을 확인하고 디플로이 버튼을 통해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엔드포인트의 상태가 인서비스로 변경되며 엔드포인트 생성 및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노트북 열기를 통해 SageMaker 노트북 환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론을 위한 기본 코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론 요청을 위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방금 생성한 라마 툴 챗 모델에 추론 요청을 위한 노트북 셀을 실행합니다. 이 데모 예제에서는 마요네즈를 만드는 레시피를 질문하는 것을 포함한 추론을 엔드포인트로 요청합니다. 추론의 결과를 엔드포인트로부터 응답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프 스타트에서 라마 툴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튜닝 해 보겠습니다. 파인튜닝을 위해 라마 툴 7밀리언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학습을 위한 설정 값과 하이퍼 파라미터 입력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데모에서는 기본 값을 통해 모델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점프 스타트의 로그 창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습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에 사용된 인스턴스 및 모델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 모델 탭을 통해서 학습이 완료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주제별 애플리케이션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산업, 다양한 사용 사례에서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통해 머신러닝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활용한 실제 사례를 AWS의 김영진 시니어 솔루션즈 아키텍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AIML TFC 멤버 및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최근 생성형 AI로 많은 기업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거나 개발하고 있는데요. 본 세션에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활용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례로 AWS 상에서 젠 AI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법과 모범 아키텍처 그리고 활용 지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각 개인들은 특색 있는 배경 화면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요. 배경 화면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아이콘 생성을 맞춤형으로 생성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에선 배경 화면을 이용해 스타일리시한 아이콘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아마존 레코네이션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 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하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배경 화면이나 사진 촬영 혹은 인터넷 이미지 등을 업로드하였을 때 해당 배경 화면에 어울리는 아이콘, 색감, 폰트 등을 젠 AI가 생성해서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WS 서비스로 구성하면 배경 이미지가 S3에 저장되어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트리거 역할이 되는데 람다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업로드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아이콘 생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마존 레코네이션은 기계 학습 모델 및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사전 훈련되거나 사용자 지정 가능한 컴퓨터 비전 API를 통해 이미지 인식 및 분석을 자동화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AWS AI API 서비스들과 젠 AI 서비스로 함께 사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미지 내 오브젝트를 분류하고 컬러를 추출하는 데 이용되었는데요.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는 기존 세이지메이커와 동일한 환경입니다. 유스케이스에 따른 최적의 컴퓨팅 리소스를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하고 여러분 계정에서 인프라를 배포하는 거죠. 특정 모델은 파인튜닝 기능까지 지원하는데 예컨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나만의 개인화 모델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림부스, 스테이블 디퓨전은 뒤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1DB AI는 개발자가 모델을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머신러닝 플랫폼인데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모델 재현 및 결과를 시각화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가 직면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생성 도구로 달리나 스타일 젠 모델로 테스트를 해보면 원하는 품질을 지속적으로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화 맞춤형 아이콘을 준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길 원하는 고객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길 원했는데요. 사전 테스트하며 이미지 생성 과정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전히 블랙박스로 작동하며 확률에 기반한 모델이라 항상 안정적인 품질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기 기대하게 되는데요. 10번 정도 추론하면 한두 장 괜찮은 이미지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결과도 다양하길 원하시고요. 앞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구와 모델들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풋 커버리지라고 해서 지원 범위의 이야기인데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이미지는 무한대에 가깝다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두번째 피델리티는 모델이 생성하는 이미지의 품질인데 품질이 일관성 유지되어야 할 것 같았고 세번째는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모델이 생성하는 이미지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고민했습니다. 즉,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닌 고객이 여러 이미지들 중 선택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배경 이미지의 종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배경 이미지의 모든 특성을 반영해서 아이콘을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미지 특성의 종류가 적으면 구현 난이도가 낮아지지만 획일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반면 특성이 종류가 많아지면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는 있어도 구현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적정한 중간에서 일부 요소를 추출하여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반영 사용하면 될 것 같았는데 배경 이미지 색상과 카테고리 두 가지를 특성 종류로 선택했습니다. 인풋 커버리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고양이 배경 화면이 있다면 고양이라는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배경 이미지에서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좁은 범위의 카테고리와 프롬프트를 시작해서 카테고리와 프롬프트를 조합해 늘려가면 최종적으로 모든 이미지에 대해 다양한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워두었습니다.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아마존 레코리네이션 보터3를 설정하고 클래스파이에서 고양이인지 아닌지 분류를 해주는데 카테고리 분류기에서는 컴퓨던스가 85% 이상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분류를 해줍니다.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한 가지 색상보다 여러 가지 색상을 추출하는 게 좋습니다. 색상 종류로 다섯 가지 색상을 추출하면 다섯 가지 테마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카테고리를 늘려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Extract 함수에서 배경이 전경 컬러를 헥사코드로 추출해줍니다. 특성을 제어하기 용이하고 커머셜 이용이 가능한 디퓨즌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들어가기 앞서 디퓨즌 모델을 살펴볼 건데요.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학습시킨 다음에 다시 노이즈를 제거해서 원본 이미지로 되돌아가는 방식의 학습이 바로 디퓨즌 모델의 핵심입니다. 즉, 노이즈로부터 다시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것을 디퓨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퓨즌 모델은 노이즈가 포함된 이미지를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를 입력 값으로 받아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포워드 디퓨즌 단계와 디노이징을 함으로써 원본 이미지를 생성하는 리버스 디퓨즌 단계로 구성되어 원본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달리이나 세별 디퓨즌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 가족이나 반려견에 대한 사진을 만들어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원한다고 해서 모델은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델의 텍스트 인코더는 영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이름에 대응하는 토큰과 인베딩 벡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지 생성 모델은 영진의 얼굴 사진을 학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김새 반려동물이나 개인 소장품을 모델이 가진 풍부한 컨텍스와 합성하여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미지 생성의 개인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다이버시티 즉 스타일의 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해 드림부스라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2022년 구글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안한 드림부스는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기법이자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스타일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드림부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세네 장의 이미지를 기반으로도 여러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아폴로 신전 위에 앉아있는 강아지나 수영하는 강아지와 같은 스타일 모델들을 파인튜닝 진행하게 됩니다. 장점은 매우 적은 사진으로도 파인튜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드림부스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학습하기 위해 프롬폰트를 입력할 때 해당 인스턴스가 속하는 클래스를 함께 명시하여 모델이 개념 간의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백구라는 강아지에 대해서는 어포트 오브 백구 라는 프롬폰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백구를 토크나이즈에서 잘 쓰이지 않는 토큰과 인베이딩 벡터에 바인딩합니다. 다시 말해 드림부스는 텍스트 인코드를 고정하고 프롬프트와 세네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디코더 쪽만 파인튜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는 입력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새로운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출력 이미지는 입력 이미지의 색상과 구성을 따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색상과 구성입니다. 프롬프트 요구사항은 텍스트 이미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텍스트 이미지의 입력 값 중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를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미지로 전달할 뿐입니다. 스테이빌 디퓨션의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을 이용하여 배경 컬러를 반영한 아이콘을 생성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구현 범위 및 시나리오에서 앞서 열거한 도구로 어떻게 구현할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 커버리지 피델리티 다이버시티를 제어하여 아이콘에 필요한 형태와 스타일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레귤러 파인튜닝과 드림부스 파인튜닝으로 두 단계의 파인튜닝이 중요한데요. 소스 이미지로 300장 이미지는 프리라이센스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얻어 올 수 있었고요. 이미지로부터 텍스트 캡셔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블립2 플랜티5 엑셀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용 이미지 캡션을 자동 생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커스텀 데이터 세트에선 스테이블 디퓨션 파인튜닝을 거쳐 카테고리 이미지 형성을 생성하는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드림부스 파인튜닝으로 최종 스타일 변환이 가능할지 검증이 필요했었는데요. 앞서 300장의 사진과 아이콘 이미지 캡셔닝 하는 과정에서 700번 이상의 파인튜닝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진행한 결과 최종 3000스텝 이상을 진행하니 스타일이 나왔지만 아웃풋 결과의 스타일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튜닝 모니터링 과정은 1DVD를 이용하여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타일리시한 가능성의 결과물을 볼 수 있을지 보기 위해 디즈니 공주를 아케인 애니메이션 형태로 변경해 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사 이미지를 아케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형태에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이콘도 유행이 있는데 현재는 3D보단 평면적인 이미지가 유행이어서 프롬프트 작업은 매직 키워드를 할 내용 외에도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함께 넣어줘야 최적화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작업은 트라이어 앤 에러 과정을 통해 얻어야 했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미지에서 지워줄 키워드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우러브 프레임 워터마크 등이 그 예가 됩니다. 또한 앞서 소개드린 이미지 투 이미지 방법은 배경색은 나름 잘 적용되지만 형태를 제대로 못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쉬웠는데요. 이는 워낙 창작물 생성이 있어 자유도가 높아 일정한 틀 안에서 모양을 유지하도록 됐으면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 카메라 사진처럼 어느 형태는 크고 어느 형태 이미지는 작게 나오게 됩니다. 심볼은 원하는 형태로 적절히 가이드해주면 원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컨트롤렛으로 가이드하는 것은 학습하고 피쳐 추출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가이드 이미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심볼 가이드를 100% 노이즈로 처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스트렝스를 0.8에서 0.9 90% 노이즈 정도로 낮춰 사용하게 되면 90% 정도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바꾸되 10%는 유지해라 고 명시하게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활용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배경 화면을 선택하면 아마존 레코네이션으로 배경 화면의 카테고리 분류와 배경 이미지 컬러를 추출하도록 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생성을 위해 블립 플랜 2.5 모델에서 이미지에서 캡셔닝을 하고요. 이후 아이콘 프롬포트로 세이블 디퓨전 이미지 투 이미지로 아이콘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콘 프롬포트 생성 시 프롬포트 결과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 프롬포트 외에도 네거티브 프롬포트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이미지 생성을 위해 드림부스를 통해 스타일 변화를 줬고 마지막으로 아이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이드 이미지로 스테이블 디퓨전 노이즈를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리입니다. 배경 이미지가 준비가 되면 배경 이미지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는데 객체가 없다면 카테고리는 디폴트가 됩니다. 그럼 디폴트 카테고리를 위한 아이콘 프롬포트를 생성하고 만약 객체가 사람이나 고양이라면 해당 프롬포트로 아이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형태와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가이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반면 배경 이미지에서 색상을 추출 시 색상의 해시 코드를 아이콘 백그라운드 컬러로 적용하고 가이드 이미지를 포그라운드 컬러를 사용해 아이콘 만드는 것을 드림부스 파이튠 모델로 다양한 아이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팔레트 색상별로 다섯 가지 결과를 만들어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이미지가 업로드될 저장소인 S3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되어 람다 서비스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아이콘 생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배경 이미지를 분류하여 클래스를 판단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입력받은 이미지의 클래스를 판단해주는 서비스가 진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고양이인지 사람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용자의 배경 이미지에서 주는 주요 색상을 추출하는 컬러 익스트랙터 서비스에서 역시 입력받은 이미지의 색상 정보를 추출하는 서비스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와 색상 정보를 전달하여 아이콘을 생성해주는 단계인 아이콘 제너레이션 서비스는 SageMaker 점프 스타트와 엔드포인트를 통해 제공되는데 클래스와 색상 정보를 입력받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적절한 이미지 아이콘을 생성해주는 서비스가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은 생성한 아이콘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되는 이벤트 드리블 아키텍처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관점에서 점프 스타트 내에서 어떻게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보자면 모델 프로바이드의 계정에서 마켓플레이스에 올린 모델은 SageMaker 서비스 바운더리안의 SageMaker 소유의 에스크로 계정에서 안전하게 호스팅되어집니다. 프로덕트 구독 서비스를 원하는 유저는 역시 SageMaker 서비스 바운더리안의 SageMaker 인터페이스 서비스 계정을 통해 모델 아픽트에 안전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고객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세션 이해에도 앱 현대화와 리서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 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약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